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즈맨 문단속을 가지고 왔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만 지난 3월 초에 개봉을 했는데 아직까지 상영되고 있더라구요. 저는 영화하고 책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책을 먼저 읽어 보는 편입니다. 이 작품도 그랬구요. 읽어보니까 개연성은 좀 별로다. 그랬는데 메시지가 너무 좋더라구요. 자연재해를 대하는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잘 그려낸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이죠. 이분이 38살 때 그러니까 2011년 이었는데 그때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죠. 작가 후기를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일이 내 40대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일상을 지배하는 선율이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말은 되게 예쁘게 했는데 달리 표현하자면 트라우마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머릿속을 그 사건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일상을 지배하는 선율이 되어버린 거죠. 많은 일본인들에게 그랬지 않을까? 감독에게 뿐 아니라 거의 대다수 일본인들에게 그랬지 않을까 싶어요. 왜?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질문을 끊임없이 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우린 전부 다 현대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 분명이 꽤나 발전했다고 믿고 있어요. 지진의 원인도 알고 그에 대한 대처법도 어느 정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대지진이 발생하니까 인간은 너무나 초라하더라.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죽었을까? 왜 그 사람이 죽었을까? 내가 아니라. 그런 생각도 이어서 해보게 됐을 겁니다. 이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그에게는 발생하고 나에게는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고 또 이대로 끝인가? 이대로 도망칠 수 있을까? 그 생각도 했을 거예요. 집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해일이 발생해서 덮치고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일본인들이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생각한 겁니다. 자, 이제 끝나는 건가? 이번엔 도망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이어지는 질문일 텐데 계속 모르는 척 살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했겠죠. 달리 표현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죠. 언제 또 이런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니 두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일본인들의 모의식의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재해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좀 잘 세워보고 싶을 텐데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좀 뛰어넘습니다. 왜 지진이 발생하는지 자연재해가 왜 생기는지 알긴 해요. 근데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대책을 세운다고 세우긴 했습니다. 심지어는 훈련도 하죠.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라면서 훈련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충분히 대처하지는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동일본 대지진 같은 아주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소설은 이렇게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또는 인간과 신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덧없음에 대해서 이 소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지속된다. 네, 이게 세 번째일 텐데 삶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아마 수많은 일본인들이 동일본 대지진 같은 아주 큰 재해를 겪으면서 그 충격으로 트라우마를 안게 됐을 겁니다. 소타가 돌려드립니다. 라면서 신에게 읊조리는 말들이 있죠. 아마도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진심어린 마음 자연을 대하는 진심어린 마음이 돌려드립니다. 라면서 소타가 읊조리는 말 속에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대하는 그들의 진심어린 마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경외감이 될 겁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경외라는 단어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네,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고 부질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인간은 자연을 공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네, 소설 속에서 소타가 하는 말을 살펴보면 이게 잘 드러나죠. 목숨이 덧없는 걸 안다라고 소타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날 하필 그런 지진이 생겼던 거고 또 해일이 덧졌던 거고 그래서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자식들이 혹은 형제자매가 그렇게 속절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게 덧없이 사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아는 거죠. 죽음이 항상 곁에 있다는 걸 안다라고 소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신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이렇다 보니까 인간은 신 앞에 인간은 자연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이야기일 텐데 인간은 신 앞에 인간은 자연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경외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때 인간은 덧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존재 덧없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내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당연한 거죠. 스즈매가 그랬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걸 스즈매는 알죠. 본능적으로 압니다. 어린 나이지만 4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도 찾아다니죠. 그리고는 일기장을 검게 칠합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스즈매 어린 스즈매는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엄마가 없이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스즈맨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스즈맨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두렵기는 매 한 가지죠. 자연 앞에서 인간은 두렵습니다.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작기만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치 자연을 정복한 듯이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죠. 근데 정작 우린 정말 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런 걸 자연재해를 볼 때마다 느끼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아마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 책 보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지구 온난화 문제를 벌써 우린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만간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기준점을 넘게 될 거라는 기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뭄, 폭염, 폭우가 일상화된다라고 하죠. 이젠 우리에게도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상 기후 현상이 일상화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두려운 거죠. 그럼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우리네 삶은 지속되는 거죠. 덧없는 삶이지만 그리고 앞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무척이나 크지만 그래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소탄은 이 맥락에서 신에게 이야기하죠.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인간의 목숨이 덧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리고 죽음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인간이 부질없는 존재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부질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살고 싶어하는 거죠. 아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게 인간의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러니 인간은 신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스즈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다라고 말을 했죠. 처음엔. 근데 바뀌죠. 왜? 소탈을 만났으니까. 삶의 이유가 생기면 이렇게 사람은 바뀌게 되는 거죠. 누구나 각각의 이유로 삶을 지속해야 될 명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도 이렇게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큰 사고가 한 번씩 발생합니다. 네. 국가적인 규모의 사고가 한 번씩 발생합니다. 잊을만 하면 이런 사고가 터지는 게 인간사죠.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리는 그런 사고가 터집니다. 예를 들면 애도가 필요하죠. 국민적인 애도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중문화가 진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전도연 씨가 주연한 생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이걸 본 사람들은 다 알죠. 정말 많이 울게 되고 그 눈물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죠. 네. 일본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더라고요. 재난을 겪었고 그럼에도 사람들은 살고 있잖아요.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산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애도라는 말을 이 영화는 그리고 이 소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생자의 가족을 위로하는 것도 산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그래요. 우선 스즈매를 위로하죠. 이 책에서는 스즈매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번에 알아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내면 아이가 등장하죠. 어릴 때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얼어붙은 채로 마음의 한 구석에 남아있는 그 작은 아이를 내가 어른이 돼서 다시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다시 살려내는 작업이 심리 치유 과정에서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스즈매가 위로받는 것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일본인 대다수가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그 수많은 일본인들이 스즈매처럼 트라우마를 안고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겪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이 영화가 혹은 이 소설이 위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내면 아이를 향해서 많이 힘들었지라면서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네고 또 모두에게 스즈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네 살짜리 스즈매 꼬마아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침이 오고 또 밤이 오고 그걸 수없이 반복하면서 우린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즈매 문단속이 소설은 개연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마다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 다른 거니까요.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정유정 작가 스타일의 스토리텔링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7년의 밤 28 또는 완전한 행복 이런 작품에서 보면 파리 한 마리도 제멋대로 날지 않죠. 정유정 작가의 작품을 표현할 때 이 비율을 정말 자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게 계산하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스토리텔링을 할 때 정유정 작가는 개연성을 무척 강조하면서 글을 쓰는 스타일이죠. 제가 이런 작품을 읽을 때 재미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스즈맨 문단속을 보면서는 좀 느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스즈맨 문단속 이 작품은 메시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가 하나만으로도 아주 높은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이다 또는 영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